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제조항이죠? 네. 동자복 옆에 가야지. 이거 뭔지 너희 이거 알아주느냐 이거? 얘기해. 돌나르방 아니? 아니 돌나르방 아니고 동자복, 동자복. 동자복, 동자복. 저 서쪽에 가면 또 서자복. 서자복. 어. 이거 돌나르방인 줄만 알았어요. 얘나 옛날부터도 마을을 지켜주고 헌거나 이디왕 영영영 기도도 하고 많이 헌해 사람들이. 걔가 저거 오늘 온 이유가 말이요. 저 뒤에 저 건물 벼려보라 건물. 아 이거 멋지우다니? 야 이거 저 전시하는 갤러리 건물인데 저 건물을 짓을 때 그냥 짓은 게 아니고 이 동자복의 모양을 보멍 짓은 건물이다니 말이요. 다만 생각해 시원하게. 저기 간 김 우리 옛날 추억 여행을 한번 가보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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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이고 건물을 참 잘 짓지 않으셔. 아이고 여기 찬란하신 게. 아이고 이런 귀여운 자료들. 아이고 여기 전기 없다. 아이고 여기 저. 반장님 어디있어. 반갑시다 반갑습니다. 이래 없어 이래 없어 이래 없어. 이 저 사진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계신데. 이거 저 무신 전시회까지 설명을 좀 일단 먼저. 여기 공간이 저희 아버지가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제주도를 많이 찍었습니다. 그중에 아이들을 사진. 고영일 선생님이 이제 찍었던 사진들인 거죠.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귀한 자료들 있잖아요. 정확히 연도가 아버지가 메모를 해놨습니다. 아 1912년. 이렇게 저축적 정확한 연도 없고 장소는 아버지가 메모를 한 것도 있고. 안 한 것도 있고. 많은 부부는 안 한 것도 있고. 결국 이 어린 나이는 집에 볼래 허리 운 거 아니야 이렇게. 어몽아방 거념 어제 이 어린 나이 둘인 것들이 볼래 허리. 여섯 살 때부터 빨리 해서. 우리도 그런 거 수다. 여행 때부터 빨래. 다 커고 야. 굴복 찍고. 그때 고생 안 하시면 히터가 커실 것 같은데. 아이고 이건 어디 봐. 이것도 장소를 모르겠습니다. 여기에 뭐 이런 안테나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 건데. 이거보단 정겹수단이. 이거 굴루룩을 하네. 굴룩을 하네. 굴룩을 하네. 식암자도 이제 잡고. 유체밭이요. 유체밭이요. 그 언니가 동생 데리고 이제 가도 돼요. 이런 것만 탁 봐도 어머만 반항이 많고. 저 밑에 둘인 거. 이걸 돌려야 될 거라고. 울고 쉬고. 야 이거 누아냐. 나 안다. 나 옛날에 사실 이거면 꼭 이거라. 왜 딱. 느닷다 이거. 야 옛날 이거 저 1970년대에도 이 파인애플이 이산하잖아요. 70년대 80년대는 수입 들어오기 전에 제주도에서는 바나나 파인애플 장식 같은 거. 네. 그냥 이거 어머미. 장에. 장에서 푸른 동안에 양이 옆에 있는 거죠. 오줌살이 간 사이에. 혼자 지켰구나. 뒤에 보면 이 구두 신은. 애교 뺏다 구두 신은 사람. 신식 어머미 지나다니는 걸 보면. 신여석인 게. 시에 어디 장가. 네. 70년대에 저 구두를 신었다는 거는 완전. 시에 어디 장가 이거. 그런 시에 장가. 아이고 야야야. 진짜 우리 동네에 이거 삼성이다. 맞지? 야야야. 야 이거 야네. 시에 타. 시에 타이요. 이 오줌 모벙은 시야. 옷이 다가가뜨려. 그러나 이 사진모벙 저거 나 담다 싶은 사람은 연락을 줍죠. 저희 제주의 미씨도 연락을 주던지 아니면 저기 여기 갤러리 이름이. 큰바다영. 큰바다영. 이렇게 연락 주면 이 주인공을 토지를 수 있어. 주인공이 저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? 예수도 있어요. 아 저기 그. 제주 인쇄소 사장님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. 성분한 사람이라도. 시대말로 엘리트. 엘리트. 여기가 칠성통 맛이에요. 칠성통에서. 칠성도 칠성. 야인들이 시에 따위면 야인들은 초에 나이. 아. 뗄까 말리는 걸 지키고 있는 아이들이다. 아 이거 어떻게 나 여기 저기. 아 이거 누구야 이거. 이게 나보다 되나. 아 옛날에. 계속 잠자국이 누룽이서 놀았을 때. 그리고 다들 지금은 이제 다들 어른이 되고. 그렇죠. 중장가에 엄마 아빠가 돼 있겠죠. 가난했지만 참 행복했던 시절들. 오늘 내가 보러가고. 이렇게 이야기를. 여기 전시한 것 중에 제가 나온. 아이고 어디 가. 어디 가 어디 가. 우리 쳐다보고 가. 한번 봅시다. 쳐다보고 가. 둘 중하고 나중에 둘 중하고 오려라. 그리고 인물은 야인들은 야인 아니야.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. 나인하고 인물이 낫다. 나인과. 오. 눈매가 좀 남아있죠. 이거 새삼. 새삼. 어디, 어디 새삼. 물 쫙 빠질 때냐. 질이 나나서다. 물 빠지면 이래까지 가나고. 서귀포항이니. 네, 서귀포항. 아방들은 뒤에서. 뒤에서 일하고 아기들은 영돌. 성격 스타일, 성격화. 이 사진으로 보기에. 가난하고 없는 시절이지만. 아이들은 행복해 보니. 그러나 행복지수가 지금보다 그때가 더. 네, 놀 게 더 많고. 네, 놀 게 더 많고. 아, 이거 지금이라시니 우리가 니라도 호나가. 옛날엔 니라고 빠져오면 오시냐. 우리 호나가 오시냐. 손이 아고 아냐. 이건 섬이고. 이거 아시니. 거울 수도 있어. 닮아서 닮아서. 이게 어디가 마장인 거라. 도대체 안 되네. 이게 지금 옆에 있는 딴 놈이 있어. 두드린 놈. 우리 동생 때렸나, 이거. 이거 지금 쳐다보는 거지. 야, 이거 지금 우리 동생은 펜백 들어주는 거라. 그럼 네가 내 동생이 때렸나? 그렇죠, 그렇죠. 나물로 올라가서 뭐 불타나 하는 거 아닌가. 옛날에 마을마다. 야, 얘는 오빠 나 올려줘. 이제 둘인 것들은 이제 못 올라가고. 큰 것들은 올라가고. 동네에 들어서면 촬영자가 오히려 구경거리다. 몰려다니며 찍어달란다. 작년이 되었을 이들 중에 몇이나 이 사진을 반길 형편이 되었습니까?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간 내시가지고 꼭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우리 올해 전 대두리의 모습들을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과정을 갔다 오다 보면 정식이 형 오면 화분이 오면 이런 거 다 안 오고. 이거, 이거, 이거. 아이고, 이거. 저 얼마 안 나와서, 얼마. 아이고, 아이고. 안 나와서. 아이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